이거는 자야 물음이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거 아린입니다 저는 지금 보그샵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여기는 청담미우미우 매장입니다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저만 따라오세요 짠 지금 보시는 컬렉션은 미우미우와 리바이스의 컬렉션인데요 요즘 친환경 패션이 유행이죠 미우미우는 그동안 사랑받았던 리바이스의 제품들을 새롭게 탈바꿈시켰는데요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해볼게요 오 예쁘다 저는 약간 기본적인 스타일을 딱 좋아해서 청바지를 많이 입는데 여기 이렇게 약간 이거랑 세트처럼 바뀌어있는 게 너무 예뻐요 저도 블링블링한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완전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여름하면 반바지죠 이렇게 지금 세트예요 핫 핫걸 어?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청청 패션도 예쁜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던던댄스 활동 기본 의상이 청청이거든요 데님 이거 이거 패치죠 미우미우랑 너무 잘 어울려요 핑크 짠 이거는 와우 이거는 제가 많이 안 입은 스타일이긴 한데 색다르네요 이건 이건 블링 하하하 이거는 자야 하하하 어 네 하하하하 이거 이따가 보는 걸로? 여기가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이거 진주 포켓에 포인트로 이렇게 진주가 있으니까 이것도 예쁜데 저는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거 딱 심플하게 이렇게 큐빅이 딱 박혀있고 뒤에까지 박혀있어요 너무 귀엽죠 뒤에는 또 이렇게 블랙으로 포켓이 있는데 저는 이거 약간 이게 여름에 입기에는 좀 더 예쁠 것 같아요 음? 하하하 이런 거는 이렇게 자켓이라는 게 또 세트 그쵸? 딱 봐도 세트래요 너무 헉? 뭔가 보들보들하고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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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고급진 느낌 제가 함부로 건들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입은 지금 이 옷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한눈에 봐도 보이는 이 크리스탈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이는 이 크리스탈들이 다 직접 한 땀 한 땀 수작업을 하신 거래요 대박이죠 너무 예뻐요 안 떨어지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걸어야겠어요 하하하하 존재감이 아주 뿜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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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샥 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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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리는 사람 어떤 며칠 없나요? 어 제가 봤을 때는 쓰읍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가 저희 던던댄스 곡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스타일 같아요 으흫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어 이거는 아까 제가 던던댄스 저희 활동할 때 입으면 딱 좋겠다고 골랐는데 정말 딱인 것 같아요 하하하하 리본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들었을 때 업사이클 제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빈티지 포인트가 그대로 담겨있는 의상입니다 아까 제가 탐냈던 하하하하 저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실크인데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날개같이 너무 예쁘네요 예쁘죠? 예쁘죠? 연막 오 오 또 엄청 뭔가 색다르다고 또 추천을 했던 건데 이렇게 무늬가 1920년도에 나온 아르데코 무늬라고 해요 예쁜 패턴이죠?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또 색다른 변화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하 하 하 하 지금 자켓과 어울리는 포즈입니다 시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가죽도 있고 해서 뭔가 시크를 생각하긴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핀이랑 또 매치를 하니까 살짝 이렇게 사랑스러움도 있는 아주 매력있는 자켓인 것 같아요 예쁘죠? 바지 패치도 지금 자켓과 또 똑같은 패턴이 이렇게 있는 바지예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미우미우와 리바이스에서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품들이 너무 예뻐서 지금 감탄을 엄청 하고 있고요 좋은 치즈로도 또 많이 만들어져서 아주 의미가 있는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세상에 하나뿐인 옷 얼른 가져가세요 저도 감사 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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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dia oi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